자,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하름의 우희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알아보죠. 네,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라든지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K9, 장갑장화 같은 지상 방산무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종합 방산기업으로의 변모를 깨워하기 위해서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였던 한화 파워 시스템 그리고 한화 정밀기계를 매각을 하고 주 한화로부터 방산 부문을 인수를 하고 또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사업들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집결을 시키고 있고 그룹 내 방산 사업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해부터 폴란드향 K9이라든지 천모 수주를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K9, 이집트 K9, 그리고 UAE, 천궁발사대 등 다양한 무기들의 해외 수주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0조 원 이상 해외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으로는 저희 폴란드향 K9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 선남 물량들이 현재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인도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과 해외 방산 수출 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23년의 실적 전망과 투자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면 6.5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9조 원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10조 원 수준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인 항공기 엔진 부문에서는 글로벌 항공기 제조시장 정상화에 따라서 부품, 납품 증가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산 부문에서는 폴란드 K9 그리고 천무 납품에 더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수한 한화 방산 실적이 손익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앞으로 동사의 실적이 매해 1조 원씩 성장하는 그림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폴란드 양 K9 그리고 천무의 2차 물량을 비롯해서 호주 레드백 사업 등 추가적인 수주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추가 수주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고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보틱스, 로봇 관련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주요 사업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두산의 자회사입니다. 협동 로봇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과거 196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대비 높은 안전성 그리고 저렴한 도입 가격,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보유한 로봇입니다. 주로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이지만 최근에는 치킨 로봇이라든지 바리타 로봇, 이런 다양한 서비스 용도로도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급 확장성이 매우 큰 로봇 유형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이러한 협동 로봇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 대한 매출과 앞으로의 판매 전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판매 지역으로는 북미, 유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전체 매출에서 30% 정도씩 매출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미 법인을 설립을 했고, 또 올해에는 독일에 유럽 법인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해외 판매가 호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일단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종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이러한 로봇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이 열리면서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국에서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규제 혁신들이 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로봇 시대의 개화가 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예상 시기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현재 주간사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빠르면 연내 상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종목 다 이제 포인트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고성장할 전망이고, 폴란드 등에서 추가 수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70%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살펴봤는데요. 방산주와 지금 로봇주, 사실 뜨거운 이슈에 속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투자에 참고하실 말씀들 잘 체크를 하셨다가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